빠르게 하면 그냥 가도 돼, 빠르게 가면 전원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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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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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외울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2. 1. 4. 1. 5. 4. 1. 5. 3. 1. 6. 7. 9. 9. 10. 10. 10. 10. 10. 11. 11. 11. 11. 100. 11. 12. 12. 13. 14. 14. 14. 14. 15. 15. 15. 15. 17. 19. 15. 17. 20. 16.31. 이현아 움직여야지 앞뒤로 손 안쪽이야 이현아 손 이현아 보셔야 돼 손 소위 힘줘 이현아 손 힘줘 손 빼고 가야 돼 이현아 움직이고 송장 이현아 움직이고 송장 이현아 움직이고 송장 이현아 마르시 팡크만 가면 짧아 마르시 두번다 두번 두마르시 액션 주고 빠지고 지금처럼 주고 빡빡이야 주고 붙을 때는 후리시야 따킹 아니면 후리시로 가 그렇지 그 스피드가 느려지면 안 된다고 뺄 때 확실하게 뺄 두번째 아니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힘내 힘내 와 컨디션 좋아 그렇지 지금처럼 룸빼가 돼야 돼 좋아 지금 시윤 김시윤 여기 슈윤 그래 우리는 슈윤 이현아 투마르시 액션 맞으면 투마르시 액션 마지막 투마르시 액션이야 투마르시 액션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길어. 같이 뻗으면 안 돼. 그때 그냥 쳐야 돼. 넌 이거 끝나자마자 호재 뒤에 있다가 호재 끝나자마자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열심히 쳐야 돼. 파이팅! 됐어 준수 자막에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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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칼 방해해야 돼 칼 방해해야 돼 긴장해 칼을 방해를 해야 된대 방해 액션 주고 잡아야 돼 주고 그렇지 괜찮아 유미야 지금 액션이 좀 깊었어 너무 가까웠잖아 저기 힘들어도 짝게 짝게 라이디 짝게 짝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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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도 페이크 줘야 돼 무서워도 그래 좋아 그렇지 좋아 이 안무로 집중해야 돼 응 정현아 긴장해 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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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정현아 Raum water! tensory! 곡kyn ! 하고! 힘들잖아 근데 거기서 밀어야 돼 거기서 알겠지 움직여야 된다고 끝까지 시율아 잠깐만 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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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화이팅! 이게 안보이네 힘들어도 마팡 해야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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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키 가지만 화이팅! 화이팅! 네네! 네네!